박인동 교수님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추측성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기고하신 걸 또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그려진 성령의 얼굴에 나오는 책을 가지고 과연 박인동 교수님의 신학사상이 과연 개혁주의적 사상인가 신학사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의 다른 부분, 여러분을 말한 보다도 우선 예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에 관해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의 3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건면하며 위로하기 위해 또는 숨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성령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신 내용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 인상과 메시지는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잘못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철저한 검정과 품별을 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 읽은 거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그러니까 박인동 교수님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건면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또 숨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체로도 물론 성령의 어떤 주회를 보면 맞지도 않지만 이 앞부분에 박인동 교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냐면 31페이지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31페이지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자칭 예언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예언훈련학교에서 섬무당 같은 어설픈 예언자들을 무더기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내용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소위 섬무당 같이 예언을 하는 이런 한국 교회의 난립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6페이지에 와서는 박인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셨다. 그게 예언이다. 그러면 그게 예언입니까? 그러면 섬무당 같이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나 여기 이 책에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박인동 교수님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성령론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하려고 비판했냐 이거예요.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성령이 떠오르게 한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비판거리가 되겠습니까? 칼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칼비는 나는 이 용어가 이 용어가 종교와 믿음에 대한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경애하며 경애하는 경배와 거룩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닌가요?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박영동 교수님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일반적으로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선무당 같이 그렇게 막 예언을 남발하는 거나 내가 마음에 생각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예언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먼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에서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게 예언이다. 개혁신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말하고 성령론을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한 이런 말도 정의도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언을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또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알게다 깨주고 알게 온 예언이다. 어떤 근거로 말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가닥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귀한 사역자들 통해서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알아서 함께 참고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인동 교수님이 말하는 신학적 사상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이그러진 성령에 나오는 과연 이 예언이라는 관점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